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시장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글로벌 리서트팀의 유동헌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사님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이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좀 바쁘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오늘도 역시나 외신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또 우려할 만한 이슈가 있네요. 네. 해외에서 계속 지금 경제 기구들이 성장률에 대해서 크게 하락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TO Slashes Global GDP Growth Estimates Risk Assets Unfazed 자 어떤 내용이냐면 WTO가 무역기구죠. 지금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 이슈 또 유럽과 미국 간의 이슈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되고 있다. 성장률이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포인트는 낮춰버렸고요. 결국 무역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계속 기승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IMF도 3.5 전망치에서 3.3%로 또 0.2%포인트 하락시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외신은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 좀 견소하다 튼튼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Companies still expect pretty solid Asia growth despite omnius signals on global economy. 자 omnius signal이라는 건 결국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시작은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IMF 숫자가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성장률은 낮췄는데 중국의 성장률은 0.1%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충분히 있고요. 또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 하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를 다 종합해서 봤었을 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 즉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금융 위기가 터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역시나 외신 두 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시화되고 있는 거품 증세 가능성이라는 주제 네 오늘 잡아봤는데요. 앞서서도 계속해서 외신들을 확인해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진행형이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솔직히 진행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경제 지표에 관련된 정책들이 바뀌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3월 중순부터 아래 공포라고 해서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라고 하면서 얘기가 자꾸 나왔었죠. 그러면서 결국 지금 보면 10년 국채금리가 큰 폭에 하락을 했었죠. 2.6에서 2.8% 사이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2.4%가 깨지는 현상까지 나왔었고요. 지금 한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단이 금리 차 3개월과 10년의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팽배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O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2.6이니까 1.1%포인트 낮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하는 내용이 결국 무역전쟁 이슈, 무역텐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재정정책 확대 부분과 통화정책 스티믈러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그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했고 또한 IMF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2.5% 성장률 전망치에서 2.3%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전 세계의 글로벌 성장률도 3.5에서 3.3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진행형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표결이 2016년 초여름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관련된 자법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매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추가 연장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문제점, 향후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럽에 대해서는 가끔씩 저평가가 되게 되면 한 번씩 튀어오르는 증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주 긴 그림으로 볼 때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 될 거다. 일본. 즉,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유럽은 잃어버린 아마 한 십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률이 아주 높아지지도 않고, 마이너스로 가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기는 현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침체로 가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침체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드리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났을 경우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왜냐? 수익 관세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걱정이 돼야 되고,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제조기업들은 영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의 생산기지 이전하는 법.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들이 다 영국을 뜨고 EU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생산, GDP, 국가 총생산이 8%포인트는 하락하게 되고, 실업률은 7.5%로 증가하는 모습. 정말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가시화를 단기간에 일어나버리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EU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딜 브렉시트만은 막자.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및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요. 또 EU 쪽에서도 플렉서블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탈퇴해라 정도, 서로 합의를 본 정도까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질질 끌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EU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서도 연검을 해주셨듯이, 유료전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위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전망 부분은, 성장력 부분을 또 낮춰잡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이게 사실 이제 유료전 안에서만 문제가 되면 되는데, 분명히 이제 바깥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유료전의 경기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양반된 숫자, 한쪽은 굉장히 안 좋고, 한쪽은 좋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지금 미국과 유럽에 번졌죠. 그래서 또 관세 때리겠다, 트럼프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제조업 PMI 지표나 수출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수 경기는 좋아요. 이런 양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럽 경기 선행지수를 한 번 놓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수준에 왔다 정도로 느껴지고요. 또한 독일의 10년 국채금리를 놓고 보면,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우려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전을 보면 고용시장은 양호합니다. 계속적으로 재정을 조금씩 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로전의 실업률은 2012년에 가장 피크를 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해서 12% 이상 때에서 지금은 7.8% 수준까지 큰 폭 하락을 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고용 증가율도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전환이 된 게 2014년. 그렇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PMI 지표를 놓고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 PMI. 대신에 서비스 쪽은 상당히 좋게. 그래서 통합 점수는 옆으로 기는 현상. 이게 딱 유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장기간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유로전의 소매 판매는 옆으로 기는 정도, 즉 2.5% 성장률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유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법 하는데, 어떻게 예전에 저는 이런 유동성 얘기만 하면, 헬리콥터 밴, 그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돈풀기가 좀 시작이 될까요? 네, 시그널은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풀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스탠스는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긴축은 아니다, 이건 다 결론이 나왔고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을 놓고 보면 예대율이 지금 77%대밖에 안 되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출 증가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미 연준이 이번에 또 트럼프의 말을 들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는 전혀 안 들었고, 반대로 갔지만, 이번에는 좀 들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 연준 의원 두 명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둘 다 프로 트럼프, 그렇죠? 지금 현재 연준의 시각과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금리를 0.5% 정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임명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건 진짜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오히려 금리를 한 번 내릴까 말까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과거에 닥한 버블이 일어났을 때, 큰 폭의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폭의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1.5% 수준이다 보니, 이렇게 좀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힘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ECB는 이미 또 금리 안 올린다. 심지어 2020년에도 안 올린다. 여기다 대놓고 양적 완화를 9월 달부터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전에 중소기업 관련돼서 지준률을 낮췄습니다. 결국 유동성을 푸는데 대형 기업들은 유동성이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동성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정말로 어렵다 생각하면 중국은 기준금리까지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데 못 내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확실하게 지금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유동성 랄리, 거품 증시 이 얘기의 확률은 절반, 약간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대 1 정도. 그냥 안정적인 상승폭 아니면 정말 거품 증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면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유동성이 부여됐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유동성이 부여가 돼서 거품 증시가 나타냈었던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다를까요? 제가 이제 50% 이상의 거품 증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점점 더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1998년도에 일어났던 닥한 버블 시기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는 게 왜 그러냐면 거품이 제대로 한번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꼭 후유증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997년, 98년에 신흥국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겪었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다 IMF를 겪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금리를 세 번이나 내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동성이 왕창 무효화가 되고요. 이것이 아주 큰 폭으로 모든 IT 관련주들 닷컴 관련된 주식에 막 투자가 되면서 아주 큰 폭의 거품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보시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어? 큰일 났네 하면서 훅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의 금리 인하 상당히 큰 거죠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금리를 빠르게 또 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지금 내리기 시작한다면 좀 너무 빠르다. 사실 그럴 정도까지의 펀드멘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동성을 많이 부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세 번 내렸을 때 어떻게 됐냐. 달러가 한 10% 절하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신흥국 시장이 미친듯이 올라갔고요. 또 성장주들이 거의 뭐 거품을 토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결국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결국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거품 붕괴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확률은 50% 이상이다라는 걱정이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 트럼프가 자꾸 내리라. 막 50bp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비슷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또 중국은 미중 무역 찹쌍 전쟁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내려야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이 다 맞물려버리면 이번에는 거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 시장이 봐야 되겠죠.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나스닥이 200% 급등을 해버렸고 반도체 주수는 500% 급등했고 바이오주는 50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장주 투자하시라 아직까지는 거품은 아니더라도 상승폭이 한참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품이라고 하는 그 상승이 나타나면 그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건 좋지만 그 거품이 붕괴됐을 때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응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슨 얘기냐 거품 증시가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200% 500%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펀더멘탈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거품이 아니니까 상당히 마음 편하게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면 저희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미국 나스닥은 30%는 더 올라간다. 즉 만 포인트는 한 번 본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독일의 닥스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흥국 시장보다는 선진국 시장이 상승률이 좀 낮습니다. 상승 여력이. 그래도 20%대. 여기서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 다 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붕괴가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품이 아니니까 그 상승폭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선진국이 20%고요. 신흥국은 얼마냐? 2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중국의 심천시장이 나오고 또 한국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지금 비관론적으로 바라보기는 경기 침체에 우려를 해서 하기에는 저평가 현상이 심하다라는 정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돌려보는 모델은 이거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부터 숫자로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보니 지금은 아직까지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성장주 미국 중국 대표 성장지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글로벌 주식 속으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그에 따른 시장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지수의 움직임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서지팀의 유동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